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이 메시지 받으면 그쪽으로 좀 와줄래? 택시! 택시! 아저씨, 뷰턴! 빨리 뷰턴! 뷰턴! 민호야! 제니야. 아까 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. 다들 기분이 울적해서 친구들이랑 나이트 갔다가. 우연이라고? 넌 참 우연히도 잘 만나는구나. 그게 아니라. 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.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졌다.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닌가봐. 우연이지. 이쁘칸 이쁘지? 이거 진짜 이쁘다. 민호가 잘못했지 뭐. 야, 이 귀걸이 진짜 이쁘다. 이거 다 주면 안 돼? 안 돼. 근데 제니는 밤새 한 장도 못 자는 것 같더라. 야, 책도 있네. 봐봐, 봐봐. 여기 있다. 이 책 너 읽을래? 난 책 같은 거 안 키우는 거 알면서 왜 이래. 야, 이 스카프 놔줘. 이 스카프 딱 내 스타일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나눠갔지만 나중에 제니랑 민호랑 활문 도로 돌려주자. 그럼 당연하지. 그거는 뭐. 야, 이게. 이쁘지? 이쁘다. 야, 이게 제니 옷이니, 민호 옷이니. 민호 옷 같은데. 어떻게 해. 난 민호 옷 중에서 이게 제일 맘입니다. 맨날 입고 다니는 거 이거. 제니야 되는 게 이쁜데. 제니는 참 대단했다. 훌륭하다. 짜요, gainss.